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라이더 심재엽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하게 될 데크는 2021 네버 썸머 이스트 모델로써 이 데크는 굉장히 특이한 데크에요 라이딩 위주의 세미 해머 쉐이브로 나온 데크인데 라이딩 데크치고 특이하게 트윈팁의 W캠입니다 161 사이즈 기준으로 UH가 1350 정도가 나오고요 레디우스는 9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데크의 노즈와 테일 쪽에 카본이 이렇게 V자로 들어가 있고 탑 시트에 이렇게 X자로 카본이 들어가 있어서 데크의 반발력을 상당히 이용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라이딩 데크인데 허리가 굉장히 넓어요 허리가 161 데크 기준으로 266으로 어지간한 라이딩 데크 와이드 모델의 허리 넓이인데 저희도 허리가 넓어서 엣지 체인지 시에 불편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데크 특성이 토션을 잘 먹다 보니까 토션 이용을 하시는 라이딩 하시는 분께는 엣지 체인지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